일어나! 아 왜 그래? 앉아! 자 이리와 바다 타기 시작! 밑에부터! 다리 안좋아 다리를 살짝살짝 뒤져도 좋으니까 한 바퀴 돌아주세요 아 그렇게요? 이건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이건 좀 위험한데? 잘 봐 베리 형부터 어? 자연스러웠어 어? 못해서? 뭐가 꼭 쓸거야 지템을 한 말이야! 왜 그러세요? 보세요 아 진짜 아프겠다 이렇게 셋 제외 이렇게 셋 제외 멀리 가셨다고 아 100% 100% 꼬깝 100% 꼬깝 100% 꼬깝 야 너 키가 계속 작아져 왜 키가 작아지는 거야 점점 아 아 나 꼬깝이 몸속으로 줄었어요? 나는 정석으로 했어 나는 정말 정석으로 했어 아니 왜 이렇게 날 만든거에요? 왜 이렇게 날 만든거에요? 정석으로 정석으로 했어 정말 정석으로 했어요 나 정석으로 했어 나는 완전 엔소를 했어 정석으로 했어 정석으로 했어 정석으로 했어 정석으로 했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켜보자 한 번 이거 어때? 옆사람한테 이거 이렇게 아 서로 옆사람 옆사람 안기기 아 옆사람 안기기 아니 이 정도로 이렇게 아니 아니 저거 혹시 엠브런스 준비됐나? 우리 런닝랜드의 키웍을 한 번 보여주시죠 좋아요 게리부터 지효씨 무게를 실어주세요 아 띄지 마 띄지 말라고 아 포리해야죠 포리 좋아 포리 좋아 잠깐만 손을 왜 치워요 아니 정확하게 하자 왜 그래 내가 정확하게 해 진짜 плczy야 아니 형 형 형 형 형 형 위혁 형 형 형 형 사서 강수 사면나구나 됐으면 딱 과일 에이 해야 돼 광수야 재민이 신문한 것만은 eman일테니까 왠지 몸만에 사도 괜찮나요? 괜찮습니다 아무 τα 있는데 너 잊지 마. 너 아니야. 자 저 종국이 하는 거죠? 야 너 이런 거라고 해. 야 너는 이렇게 정성으로. 야 너는 이렇게 정성으로. 야 너는 이렇게 정성으로. 야 그만 그만. 10초 동안 사기하시고 바로. 와 근데 어려운 거 아는 지금? 확실히 아닌 사람은. 종국이 형하고 최선호가 분명히 꼬깔이고. 종국이야? 아 꼬깔이야. 계리 형 아니면 지우인데 그냥 지우가 맞는 것 같은데. 상식적으로 지우 씨한테 좀 편한 거 주지 않겠어요. 조금만 더 참으시고. 진짜 잘했어. 진짜 잘했어. 한 일이야. 안주실 것 같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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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뜯어봐. 하나. 안주실 것 같아요. 안주실 것 같아요. 안주실 것 같아요.